야생화를 사랑하는 우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121편으로 노르삼 편을 보내드립니다. 노르삼 분류 미나리 아제비목 미나리 아제비과 노르삼소 항명 액테이 아시아티카 에이치하라 꽃말 신중 허세 부리지 않음 분포지역 전국 각처의 산지에서 자란다 형태 여러 해사리풀 크기 높이는 40에서 70cm로 자란다. 병생엽은 2개에서 3개이며 엿병이 길고 2에서 4개 삼출복엽이며 최종수엽은 달걀보안 또는 좁은 달걀보안이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혈각과 톱니가 있고 때로는 3개로 갈라지며 길이가 3에서 7cm 혹 2에서 5cm로서 맥에 잔털이 있다. 꽃은 6월에 피고 백색이며 줄기 상부에서 길이 3에서 5cm의 총상꽃차례로 핀다. 꽃자루는 길이 10에서 15mm 지름 1mm 정도로서 성숙기에 암적색으로 된다. 꽃받침 조각은 4개이며 벚꽃 달걀보안이고 길이 3mm 정도로서 꽃이 피면 곧 떨어진다. 꽃잎은 6개이며 넓은 달걀보안이고 길이 2에서 2.5mm이다. 수술은 많고 길이 4mm 정도이며 수술대는 실 모양이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 장관은 둥글며 지름 6mm이고 7월에서 8월에 익어 흑자색으로 된다. 토과경은 지름 0.6mm 정도이다. 돌기는 높이가 40에서 70cm이며 기부에 몇 개의 갈색 비늘 조각이 있고 털은 없으나 다만 윗부분 꽃자래 부근에 짧은 건모가 있으며 갈라지지 않고 2개에서 3개의 큰 잎이 있다. 뿌리 근경은 굵고 홍갈색이며 수염뿌리가 있다. 생옥환경 산지의 나무 그릇 숲 가장자리 산빛할 초지에서 자란다. 노르삼은 약성도 뛰어난 식물이다. 근 및 근경을 녹두승마라 하여 약용한다. 약효, 두통, 해평, 청연, 지내의 효능이 있다. 간모, 두통, 신경통, 해수, 백일의 기관지역을 치료한다. 붉은 노르삼, 열매가 석색 또는 백색이다. 자세한 정보는 동의보관과 백과사전을 참고해주세요. 야생화의 신비 122편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동의보관과 백과사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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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는 동의보관과 백과사전을 참고해주세요.